안녕하세요. 날씨도 초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웃으면서 만들 수 있는 자리래요. 정말 즐겁고 또 한데 대책위에는 어디든지 힘든 자리래요. 이승철 대책위원장님께서 몇 달 지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마무리돼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. 그런 말을 청소부 국민은 다 그렇게 기대할 겁니다. 우리 의원님은 두 분 세 살이 왔는데요. 우리 의회가 아마 생활은 다 똑같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. 우리 청소부 국민이 어디든지 좋은 일만 있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 좋은 일은 될 수 있으면 늘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고 이렇게 인사리에 오게 되어서 편안히 소음을 생각하고 죄송합니다. 앞으로 더운 날에 일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청소부 국민의회에서도 뭐 더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